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두 문장의 차이는 믹싱과 믹스트 두 가지밖에 없죠. 뜻 차이는 어떨까요? 출발! 오늘의 문법은요. 왕초보 혹은 초보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왕초보다 굳이 보실 필요 없어요. 대신에 초급에서 중급 사이도 나오고요. 맨 마지막 두 문제는 중고급도 나오니까 도전하실 분들은 도전. 첫 번째 문장 뜻의 차이. 똑같고 ing니 혹은 ed니 이 차이 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비동사는 이다예요. 둘 다 b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둘 다 b가 있죠. 그러니까 뭐뭐하는 중 그것이 ing가 갖고 있는 뜻이니까 진행되는 중이다. 소위 말하는 진행형. 그런 말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기는 느낌이 뭐죠? 이미 알고 계신 분들? 당한, 끝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끝난, 당한, 뭐 뭐 된 이런 뜻인 거죠. 이걸 알고 계시고 오늘 제가 체크해드리는 것 중에 동사의 뜻들이 다이어인 것들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they are mixing well. 여러분이 요리를 하는데 재료를 다 집어넣고 어, 이거 잘 섞이네. 잘 섞이는 중이야. 엄마가 뭔가를 하라고 했을 때 엄마 이거 잘 섞여요. they are mixing well.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mixed로 되면 잘 섞어서 지금 끝났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어, 잘 섞여 있네. they are mixed well. 잘 섞여 있는 상태. 끝남. 그래서 기본 뜻으로 끝남과 그 다음에 진행이라는 거의 차이를 이렇게 정리하시면 오늘의 초급에서 중급 사이의 포인트를 잡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급까지 올라가는 뜻이 뭐가 있냐면 믹스라는 단어가 사실은 다이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뜻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서 달리 믹스에서는 잡아드리지 않았지만 여러분 다이어에서는 이런 뜻이 있어요. 추측 가능합니다. they가 요리 재료가 아니라 사람들이라면 어, 걔네들 학교? 새로 학교 전학해서 잘 어울려. 둘이 친구인데 몇 명이 친구인데 서로 잘 어울려. they are mixing well.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울려의 뜻이 있다는 걸 알아두셔라가 포인트. 두 문장의 차이는 hiding과 hidden. 이거는 알고 계신, 그렇죠. hidden이 똑같이 ed가 붙은 형태이지만 얘가 불규칙이기 때문에 ed가 안 붙은 거죠. 자, 똑같습니다. 이것도. 그 대신에 주의하세요. the tiger is hiding. 호랑이가 숨고 있는 중이야 라는 그런 진행의 뜻이지만 얘가 주로 어떤 뜻으로 쓰이냐 하면 야, 야, 저기 호랑이 숨어있어. 숨어있는 상태야 라는 뜻으로 굉장히 99% 이렇게 쓰여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영작을 할 때 얘가 왜 중급이냐 하면 이렇게 보통 영작을 많이 하세요. 호랑이가 숨어있어. 한국말에서는 둘째 문장처럼 해야 될 것 같지만 the tiger is hiding. the tiger is hiding there. 그래서 동화나 이런 데 보면 첫 번째 문장으로 쓰이지 두 번째 문장으로는 덜 쓰여요.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은 무슨 뜻이냐? 아, the tiger is hidden. 그러면 문맥이 어떤 뜻이냐면 사람에 의해서 호랑이가 숨겨진 혹은 뭐 보물 같은 것들이 숨겨진 숨겨져 있어 이런 식으로 감춰진의 뜻으로 something is hidden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숨어있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첫 번째 걸로 쓰인다는 거 그래서 중급입니다. the tiger is hiding. 물론 느낌은 it이냐? 끝난 거니 진행이니? 그 건 똑같아요. 상태가 진행 중인 거죠. the tiger is hiding. 숨어있는 중이야. 숨어있어. the tiger is hidden. 아, 호랑이가 어디 다른 사람들 모르게 감춰져 있어? 숨겨져 있어? 자, 생선이 지금 뜻 차이가 뭐예요? 이거는 진행 중이니까 어, 요리가 잘 되고 있어! 라는 뜻인 거고요. 이거는 요리가 끝났어! 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단, 우리가 보통 cook 하면은 어떤 뜻이에요? 요리하다니까 뒤에 대상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맨 앞에 주어로 쓰여서 그러니까 맨 앞에 쓰여서 something is cooking 이런 식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영작을 잘 못하세요. 어, 그거 요리 되고 있어! 잘 익고 있어! 우리말로 잘 익어가고 있어! 지금 잘 요리되고 있어! 자, 그래서 요리 되는 중인! 이란 뜻이 있다는 거 그게 그냥 something is cooking!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진행의 뜻인 거고 the fish is cooked! 이거는 요리가 다 끝나서 잘 끝난 그런 느낌 그래서 얘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초급과 중급 사이 회화에서는 이렇게 응용하세요. stir가 여러분, 뭔가 있으면 이렇게 젓는 걸 이야기해요. 뭐 커피에 믹스를 넣고 젓건 설탕을 넣고 젓건 혹은 이렇게 요리할 때 젓건 stir it while it's cooking 그래서 그게 잘 요리 되는 동안 그게 요리되는 동안 잘 저어줘요. stir it while it's cooking 되셨죠? 자, 여기서 상담 내용 살짝 하나 볼까요? 다른 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평문총 공부하신 바로 공부하고 계신 피터 조 가족께서요. 쌤, 알평문총 복습 중인데 문법이 조금씩 정리되어 가니까 막막했던 어승도 감이 잡히네요. 그래서 뭔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거 중요하시고요. 자, 이영희 가족께서 역시 알평문총 복습하고 계신데요. 얼만큼 기억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다시 1년 만에 복습하러 왔더니 새롭게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이렇게 쉽구나. 전에보다는 쉽게 느껴져요. 그래서 쉽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시죠. 복습의 중요성 새삼 절감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몇 번 더 반복하시면 회화에도 바로 바로 연결될 겁니다. get back going 다른 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확인하면 아, 내가 어떤 방식으로 미리 간 사람들을 이렇게 참조해서 공부할 수 있겠구나. 자,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중이면 ing 쓰는 거고 그렇죠? 이미 성장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과거 분사 쓰는 거고 형태가 이디가 아니라서 이런 것들을 잡아서 넣어드린 거예요. 이런 것을 알고 계셔라. 그래서 다 자랐습니다. 라는 뜻이 두 번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느낌은 뭐냐 하면 어, 예. 다 자란 고양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 고양이. 성인 고양이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성묘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엔 the cat is growing. 이거는 조그만 새끼 고양이가 크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했던 이 뜻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성장 중인 is growing. 그 다음에 성장한, grown. 그래서 앞에 이 비동산 똑같더라. 여기에 주로 많이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f-u-l-l-y. 네, 그래서 the cat is fully grown. 다 자랐어야 느낌이 완전히 자랐다. 자, 선생님 이거 사람한테도 쓸 수 있어요? 어, 당연히 쓸 수 있어요. Tom is fully grown. 아, Tom이 이제 다 어른이 됐네. 두 문장의 뜻 차이는 역시 ing냐, ed냐. 자, 그래서 진행이니, 끝났니. 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바뀌는 중이라고 할 때 the law is changing. 아, 법이 바뀌고 있어요. 법이 바뀌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he law is changed. 이미 끝난 거예요. 바뀐 상태입니다. 라고 한 거죠.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the law is changing은 누가 바꿨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법은 바뀌어요.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식으로 다 쓰실 수 있어요. The language is changing. Our language is changing. 우리의 언어는 바뀌는 거죠. 누가 바꾸는지는 모를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식의 느낌이고 이렇게 밑에처럼 쓰면 뭐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혹은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바뀌어 있다. 라는 식의 느낌인 거죠. 누구에 의해서.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이 앞에 law 부분을, 이 부분을 잘 바꾸시면 이게 중급 회화가 되는 거예요. 금방 나왔던 the language 있죠. 여러분, the language. Our language is changing. 똑같이 쓰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언어는 바뀌죠. The world is changing. 세상은 바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간단한 명사나 바꾸는 것이 나의 회화에 도움 되더라. Sam, 사람이 바뀌는 것을 쓸 수 있어요. 그럼요. He is changing. Tom is changing. 이런 식으로 쓰면 바로 Tom이 변화하고 있다. 바뀌고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6번 문제. 두 문장의 뜻 차이는 똑같아요. breaking 하면 깨지고 있는 중인 거고 그 다음에 broken 하면 불규칙 형태라서 잡아드린 거고 다 깨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 포인트는 동일. 모든 게 다 망가지는 중이야. 깨지는 중이야. everything is breaking. 아시겠죠? 그 다음에 everything is broken. 이미 무너진 상태다. 끝난 상태다. 망가진 상태다. 뭐 특별히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초급에서 중급은 6번까지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7번, 8번은 중에서 중상급이니까 나는 부담된다. 안 하셔도 돼요. 도전하실 분들만 지금부터 도전. 틀린 문장은 This book is selling well. This book is sold well. 둘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장이 틀렸어요. 왜 틀렸는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얘가 중에서 중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 뜻은 똑같아요. 진행과 끝남은 똑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잘 보세요. 굳이 쓴다면 굳이 쓴다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책이 잘 팔려요. 그래서 어? 샘, 책이 어떻게 팔아요? This book is selling.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베스트셀러예요? 베스트셀러예요? 라고 뒤에 웰 붙인다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는 안 쓰여요. 얘가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미 이 문장이 잘 쓰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얘를 안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This book This book sells well. 이것도 잘 쓰여요. 반듯이 다른 거죠. 얘는 잘 팔리고 잘 팔리고 잘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입니다. 왜? 보니까 이거는 부담되시면 이미 중급 정도에 도전을 하신 분들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에서 중상급 하지만 포인트는 이 동사 set이란 동사 하나만 그렇게 쓰이더라. 마지막 8번 두 문장의 뜻 차이는 네 이거는 being이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얘가 없으면 뜻은 뭐냐면 they are playing 그들은 놀고 있다예요. 애들이 놀고 있는 거 they are played 그들은 그렇게 상영되었다 그래서 얘는 두 가지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게 being이 있으면 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최 그 상급으로 어려운 거예요. 네 아실 뿐만 아시면 되고 대신에 쓰이긴 해요. 미디어서도 가끔 나옵니다. 여기서 being이 있다는 뜻은요. 되어지는 중이 하나 더 붙은 거예요. 되어지다의 느낌은 이 뒤에 이미 있는 거고 되어지다 라는 이 느낌은 이 뒤에 이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이라는 느낌이 바로 그렇죠. 여기에 being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되어져 끝났어가 아니고 되어지는 중이야. 우리가 you are being kind 할 때 그 being 옛날에 배웠었잖아요. 주의하세요. play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체크해 가는 게 이거의 포인트입니다. they are playing 이럴 때 대의를 아이들이라고 보면 사람들이라고 보면 걔네들 놀고 있는 중이야 애들이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in the backyard 뒤뜰에서 놀고 있는 중이야 아니면 in the room 방에서 놀고 있는 중이어도 돼요. 근데 대의를 영화로 보잖아요. 그러면 they are playing 그러면 영화가 놀고 있다 말이 안 되니까 영화가 상영 중이다 뭐라고요? 네 이거 상영 중이다를 주의하세요. 다이어로 얘를 체크하세요. 그리고 이게 어떤 뜻도 있냐면요 영화가 지금 전시되는 중이다 이거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미 이 뜻이 영화가 상영 중이다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요 뜻이요 they are being played 그들은 놀림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아유 걔네들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야 걔네들 손해 걔네들 지금 조롱당하고 있는 거라고 속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그 중이 being 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최고급 문법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도 많이 써요 you are being played 이렇게 쓰면 너는 지금 걔네들한테 ed이니까 포인트가 뭐예요 그렇죠 놀림을 당했다는 얘기잖아요 너 지금 걔네들한테 손하기에 you are played 너 지금 상영되고 있는 거야 놀림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런 중이니까 being까지 있어야죠 you are being played 너 걔네들 손하기에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야 속고 있는 거라고 이런 뜻으로 가끔 미드에 등장한 기억이 제가 본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고급 포인트로 놀다라는 뜻 말고 영화 스타일을 상영하다 이미 그게 상영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쓰여요 그 다음에 속이다 라는 뜻도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구조에서만 쓰입니다 아시겠죠 거기서 무슨 영화가 상영되는데 라고 할 때요 what's playing there 이렇게 써요 what's playing there 의외로 되게 간단한데 이런 걸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what's playing there 이거는 중 3급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해당되는 문제 자 우리가 알편문총 지필총에서 했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보충해 드린 것도 있고요 여러분 To grow every moment 매 순간 성장하시려면 You need to keep focused 아시겠죠 오늘은 뜻의 차이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mixing well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네 재료가 잘 섞인 해도 되고 그들이 서로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리고 있는 중이야 잘 사귀고 있어 어울리고 있어 라는 뜻도 있다는 거 얘는 이미 잘 섞여 있는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 자 여러분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항상 공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도 잘 챙기세요 오케이 바이